다음, 딴따단인데 딴따단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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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이 다 센터가 되는 그러면 오른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는데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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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면은 두 배로 하는거에요 발을 지금은 8분음표 기장으로 하는데 16분음표가 되는거에요 딴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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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빽 30분음표 elson 2 2 으로 기름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